이분은 굉장히 심한 딥바이트, 턱이 뒤로 많이 밀려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실립센터 환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수술하셨던 분이 별 효과를 못 보시고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없죠. 목젖이 없고 여기를 다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보면 흉터 자국이 있죠. 이게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삼킬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삼켜지는 게 아니고 힘을 한번 줘서 삼켜야 겨우 삼켜지니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삼킬 때마다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상당히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우울해졌어요. 우울한 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무읍도 상당히 심해서 녹음해보면 하다가 숨을 제대로 껄덕껄덕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하고 힘도 없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인을 보니까 혀가 되게 커요. 입도 작고 목도 가늘어서 기도도 좁은데 혀가 크다 보니까 뒤로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평소에는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잠잘 때도 이 정도만 유지해주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겨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혀가 내려와서 기도를 누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는데 혀가 좀 크다 보니까 혀를 받쳐주는 것까지 해주면 되게 효과를 잘 보겠다. 그런데 이게 워낙 구강이 작다 보니까 이 분만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의 기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잘 쓰고 계셨는데 근래에 전보다 효과가 좀 떨어졌다 해서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구멍이 뒤쪽이 뻥 뚫려있다 보니까 혀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혀가 넘어가니까 턱을 내밀어도 효과는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장치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혀를 받쳐주는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혀가 뒤로 안 떨어지니까 아래로 안 떨어지니까 한결 혀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예요. 혀가 뒤로 안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거든요. 완벽하게 잡았네요. 양합기만 고집할 일도 아니고요. 가드만 고집할 일도 아니고 또 수술만 고집할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맞는 조합을 해서 쓰신다면 훨씬 편하고 효과적인 수면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달라집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고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